들어오시면 손님들마다 다 깜짝 놀라세요. 너무 너무 예쁘다고 카페가 전망도 좋고 또 커피도 맛있고 모든 차가 다 수제차도 다 맛있고 커피 말고도 스무디도 있고 전통차가 우리는 유명해요. 전통차, 대추차 다 전통적으로 수제로 다 하고 있거든요. 대추차, 유자차, 레몬차 다 수제로 해서 젠깡차도 지금 맛있어요. 무코항에 있는 무코양 카페 손님들 많이 찾아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